12장 코니는 점심을 먹자마자 수프로 갔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올해의 첫 민들레들이 작은 태양처럼 노랗게 피어있었고 첫 데이지들도 정말 하얗게 피어있었다. 계암나무 수프는 잎들이 반쯤 벌어지고 마지막 남은 기름한 꽃들이 먼지가 낀 채 수직으로 늘어져 마치 레이스 무늬 장식같이 보였다. 노란 애기 똥풀은 이제 무리를 지어 완전히 활짝 피어있었고 급하게 내밀려 피어난 듯 자신의 눈부신 노란색을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정령 노란색 즉 초여름의 강렬하고 승리감에 가득 찬 노란색이었다. 그리고 앵초꽃은 곳곳에 넓게 퍼져서 창백한 듯 자유분방한 모습을 허드러지게 뿌리고 있었는데 백백하게 다발을 지어 핀 그 모습에는 더 이상 수줍은 티가 없었다. 싱싱하게 지푸른 압록색의 희아신선은 그야말로 바다를 이루고 있었는데 빛깔 연한 밀이삭처럼 꽃봉우리가 돋아 맺히고 있었다. 한편 승마드로에는 물망초가 보풀이 일듯 무수히 피어나고 있었으며 매발톱 꽃은 자주색 잉커빛의 꽃주름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푸른 날개새의 새끼들이 깨고 나온 알껍데기가 등불 밑에 흩어져 있는 것도 보였다. 어디를 보아도 온통 꽃봉우리들로 무리져 있었으며 생명이 약동하고 있었다. 사냥터지기는 오두막이 없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한가로웠으며 갈색 새끼 껑들은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코니는 사냥터지기의 집 쪽으로 내쳐 걸어갔다. 그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은 숲 가장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작은 뜰에는 겹수순화가 활짝 열린 문 가까이에 총총이 무리지어 피어 있었고 길쪽으로는 빨간 겹데이지가 경계선을 이루며 피어 있었다. 개 짖는 소리가 나더니 플로시가 문간에 나타났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햇빛이 빨간 벽돌이 깔린 바닥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길을 따라 다가가고 있을 때 셔츠 바람으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창문 사이로 보였다. 개가 부드럽게 한 번 짖고 나서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어 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나왔다. 빨간 손수건으로 이불 닦으면서 나왔는데 아직 음식을 씹고 있었다. 들어가도 돼요? 그녀는 물었다. 그럼요 들어와요. 세간이 거의 없어 휑행한 방 안을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직 양고기 갈비 요리 냄새가 풍기고 있었는데 구이 냄비가 벽난로의 철망 위에 놓여 있고 그 옆으로 하얀 벽난로 바닥 위에는 자루 달린 까만 감자 스티우용 냄비가 종이조각을 아래에 깔고 놓여 있는 걸로 봐서 구이 냄비로 불에다 요리한 것 같았다. 벽난로의 불은 빨갛게 하지만 약간 나직하게 타고 있었다. 철망은 떼어내려져 있었고 주전자에서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다. 식탁에는 감자와 남은 양고기 조각들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또한 바구니에 담긴 빵과 소금병 그리고 맥주가 담긴 파란 큰 컵이 있었다. 식탁보는 하얀 유포로 된 것이었다. 그는 그늘진 쪽에 서 있었다. 식사가 많이 늦군요? 그녀가 말했다. 어슷 계속 드세요? 그녀는 문관의 햇빛 비치는 곳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어슷 웨이트에 갔다 올 일이 있었소? 그는 말하면서 식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먹진 않았다. 어슷 마저 드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신도 뭘 좀 들겠소?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차 한잔 하겠소? 주전자도 마침 끓고 있는데 그는 의자에서 다시 몸을 반쯤 일으켰다. 그럼 내가 직접 다 마실게요? 그녀는 말하면서 일어났다. 그는 왠지 우울해 보였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그를 귀찮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글쎄 그렇다면 차 주둔잔 저기 있소? 그는 구석의 자그만 황갈색 삼각 찬장을 가리켰다. 차진도 거기 있소? 그리고 당신 차는 당신 머리 너무 백난로 선반에 있소? 그녀는 검정색 차 주둔자를 가져왔고 백난로 선반에서 차통을 가져왔다. 차 주둔자의 뜨거운 물을 부어 한 번 헹구고는 그 물을 어디에다 비울까 망설이며 잠시 서있었다. 밖에다 버리시오? 그것을 눈치채고 그가 말했다. 깨끗한 물이니까 말이오? 그녀는 문간으로 가서 물을 길바닥에다 버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토록 조용하고 이토록 진짜 숲속에 있는 것 같다니. 참나무에는 노란 황토색 잎이 피어나고 있었고 들에는 빨간 데이지들이 화려한 빨간 단추처럼 피어있었다. 그녀는 문턱의 큼지막하니 움푹팬 산발판을 흘끗 내려다 보았다. 이제는 드나드는 발길이 거의 없는 발판이었다. 그런데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녀가 말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고요가 깃들어 있고 만물이 살아있으면서도 고요하니 말이에요. 그는 다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좀 천천히 내키지 않는 듯이 먹었다. 그녀는 그가 맥이 빠져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차를 탔다. 그러고 나서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차 주전자를 벽난로 안쪽 시렁에 올려놓았다. 그는 접시를 한쪽으로 밀어놓고는 저 안쪽으로 들어갔다. 글쇄가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가 접시에 치즈를 담아 버터와 함께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차잔 두 개를 식탁에 갖다 놓았다. 잔은 두 개밖에 없었다. 당신도 차를 드실 거지요? 그녀는 물었다. 괜찮다면 그러겠소. 설탕은 잔장에 있소. 조그만 크림 그릇도 거기 있을 거요. 우유은 식품실의 단지 속에 있소. 빈 접시를 치울까요?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빈정되는 데다 미소를 환하게 지으며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글쎄 뭐 그러고 싶다면 천천히 빵과 치즈를 먹으면서 그는 말했다. 그는 안쪽에 딸려있는 설거지 칸으로 들어갔다. 펌프가 거기 있었다. 왼쪽으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식품실 문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아 열었다. 그러고는 그가 식품실이라고 부른 것을 보고 그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그저 길고 좁다라니 하얗게 회반죽을 치란 카마귀 같은 찬장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접시 몇 개와 음식 몇 가지는 물론 조그만 맥주통까지 하나 그릇저러 들어있었다. 그녀는 노란 단지에서 우유를 약간 떠냈다. 우유는 어떻게 구하나요?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플린턴의 농장에서 가져온다오. 그 사람들이 한 병씩 토끼 사육장 끝에다가 갖다 놔둔다오. 지난번에 당신을 만났던 곳 있지 않소? 그러나 그는 맥이 빠져있었다. 그녀는 차를 따르고는 우유가 든 크림 그릇을 그대로 쳐든 채 잠깐 기다렸다. 우유는 타지 마시오.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무언가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는 문관을 날카롭게 살피며 내다보았다. 문을 닫는 게 좋겠소. 그가 말했다. 문을 닫기가 좀 아쉽게 여겨지는군요. 그녀가 대답했다. 올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천에 하나나 혹 모를까? 아무도 안 올 거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요. 설령 누가 온들 어때요? 그녀가 말했다. 그저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것 뿐인데요. 차 숟가락은 어디에 있죠? 그는 팔을 뻗어서 식탁 슬랍을 잡아 열었다. 고원이는 문관에서 비쳐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며 식탁 앞에 앉아있었다. 플로시. 그가 문관 청개발치의 조그만 신발 닦게용 깔개 위에 누워있는 개에게 말했다. 가서 잘 듣고 살펴봐. 잘 살펴봐. 그는 손가락을 쳐들어 보였는데 그의 잘 살펴봐 라는 말은 아주 선명하게 울렸다. 개는 총총히 달려 정찰하러 나갔다. 당신은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한가 보죠?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재빨리 파란 눈을 돌리더니 그녀를 똑바로 응세했다. 우울하냐고요? 아니요. 그저 지겨울 뿐이요. 내가 잡은 밀력군 두 사람에 대한 소환장을 받으러 갔다 와야 했소. 게다가 글쎄 정말 난 사람들이 싫다오. 그는 싸늘한 의조의 완전한 영어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있었다. 사냥터 지기로 일하는 것이 싫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사냥터 지기로 일하는 것 말이요? 그건 싫지 않소. 나 혼자 내버려 두는 한 말이요. 하지만 경찰서나 그 밖의 여러 곳에 가서 죽치고 앉아 바보 같은 놈들이 내 용건에 응해주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면 글쎄 정말 난 미칠 것만 같다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어떤 익살끼 같은 것이 희미하게 배어있었다. 당신은 정말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는 건가요? 나 말이요. 먹고 사는 것 뿐이라면 연금으로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거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요. 하지만 나에겐 하는 일이 있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난 죽고 말 거요. 말하자면 나에겐 무언가 정신을 쏟아 열중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난 성질이 제대로 되어먹질 못해서 내 자신을 위해 일할 수가 없소.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해야 한다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해 한 달 만에 집어치우고 말 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난 지금 이 일자리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소. 특히 최근에 그는 다시금 놀리는 듯한 익살길을 뛰면서 그녀를 보고 웃었다. 하지만 왜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말하자면 당신은 늘상 화가 나 있다는 뜻인가요? 꽤 그런 편이라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난 우라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오. 하지만 어떤 우라인데요? 그녀가 물었다. 우라 있잖소. 그가 말했다.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오. 그녀는 말없이 실망한 표정으로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조금 더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전 다음 달에 잠깐 어디 좀 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소? 어딜 가는데?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라. 클리퍼드 경고 함께요? 얼마나 오래? 한 달 가량요. 그녀는 대답했다. 클리퍼드는 같이 안 가요. 그는 그럼 여기 남아 있는 거요? 그가 물었다. 그래요. 그는 그런 몸으로 여행하는 걸 싫어해요. 하긴 그렇지. 불쌍한 친구 같으니라고. 그는 동정함에 말했다. 잠깐 대화가 끊어졌다. 제가 가고 없는 동안 절 잊지 않을 거지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다시 시선을 들어올려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잊는다고? 그는 말했다. 알다시피 사람이란 사실 뭘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는 법이요. 이런 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요. 그녀는 이렇게 묻고 싶었다. 그럼 뭔가요?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저 목소리를 낮추는 듯 하면서 말했다. 클리퍼드에게 제가 악의를 가질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탐색하는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를 정말로 빤히 바라보았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하오? 아 뭐 별로 끄리지 않겠대요. 자기 자식인 것처럼 보이는 한 그는 오히려 기쁘게 여길 거예요. 그녀는 감히 그를 올려다보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가만히 말없이 있었다. 그러더니 다시금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며 바라보았다. 물론 내 얘기는 안 했겠지요. 그가 말했다. 네 당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하긴 그가 대용 종마로서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애를 갖게 된 것으로 할 거예요? 베네치아에서 연애관계를 가진 것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겠군.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행 가는 건 바로 그 때문이로군. 꼭 연애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면서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저 연애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 이 말이군. 그가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면서 반은 비웃음이고 반은 쓰라림인 듯한 얄구전 미소를 희미하게 얼굴에 띈 채 앉아있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미소가 싫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임신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로군.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물었다. 내 쪽에서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요. 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기 싫었어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그 묘한이 특이한 얄구전 미소를 띄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팽팽하게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돌려서 비꼬는 투로 말했다. 당신이 날 원한 건 그렇다면 바로 그 때문이었소? 애를 낳기 위해서 말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에요. 정말은 아니에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러면 정말은 무엇 때문이었소? 그가 다소 신랄한 의조로 물었다. 그녀는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그녀는 말했다.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모른다니. 그럼 귀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군. 그가 말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싸늘한 침묵이었다. 글쎄 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마님 좋으실대로겠지?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클리퍼드 경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니까 아주 잘돼서. 난 아무것도 손해보는 것 없는 셈일 거고. 오히려 난 아주 근사한 경험을 한 셈이지. 정말 근사한 경험을 말이오. 그러곤 반점 삼키듯 하품을 하면서 그는 기지개를 켰다. 당신이 나를 이용한 거라 해도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이용당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오. 게다가 이번만큼 즐거움을 누리며 이용당한 적도 없었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품위있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오. 그는 다시 기지개를 켰다. 근육이 떨리고 턱이 이상하게 어긋나는 묘한 기지개였다. 하지만 전 당신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코니가 항변하듯 말했다. 천만에 언제든 이용하시도록 대령하고 있겠소. 그가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말했다. 난 당신의 몸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셨소? 그가 대답했다. 그러곤 웃으면서 말했다. 글쎄 그럼 우린 피장파장이군. 나도 당신 몸이 좋았으니까 말이오. 그는 묘하게 어두워진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소? 좀 목이 막힌 듯한 목소리로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여기서는 싫어요. 그녀는 우울하게 대답했다. 그가 완력이라도 사용한다면 저항할 힘이 없으므로 그대로 올라가고 말았을 테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외면하였다. 그러곤 그녀를 잊어버린 듯했다. 당신이 저를 만지듯이 저도 당신을 그렇게 만지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전 아직 당신 몸을 정말로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곤 다시 미소를 지었다. 지금 그러고 싶소? 그가 물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 돼요. 오두막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 주겠어요? 내가 당신 몸을 어떻게 만지는데 그러오? 그가 물었다. 당신이 나를 어루만지며 느끼는 걸 잊잖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우울하고 간절한 시선과 마주쳤다. 그래 내가 당신을 어루만지며 느끼는 게 좋소? 여전히 그녀를 보고 웃으면서 그는 물었다. 네 당신도 그런가요? 그녀가 말했다. 허? 나도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는 말투를 받고 말했다. 그렇소? 묻지 않아도 알고 있지 않소? 그건 사실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었다. 가야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래 가시겠소? 그가 정중하게 대답하며 물었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만지며 무엇인가 말해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정중하게 기다리고만 있었다. 차 잘 마셨어요? 그녀는 말했다. 마님께서 내 차 주전자로 차를 따라 마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내가 오히려 먼저 감사를 드려야 했는데 송구스럽소. 그가 말했다. 그녀는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그는 입가에 얄구전 미소를 희미하게 띄고 문간에 서 있었다. 플로시가 꼬리를 지키던 채 달려왔다. 그가 거기 서서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얼굴에 띈 채 자신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고니는 그저 묵묵히 터벅터벅 걸 없이 떠를 지나 숲속으로 들어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몹시 풀이 죽고 마음이 상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자기한테 이용당했다는 그의 말이 영 거슬렸다. 어느 의미에서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금 두 개의 감정 사이에, 즉 그에 대한 복수심과 그와 화해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녀는 차 마시는 시간을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게 보냈다. 그러고는 즉시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방에 올라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오두막이라도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았다. 그가 거기 없다면 그렇담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녀는 새 문을 빠져나가 곧장 오두막으로 방향을 잡고 좀 침울한 기분으로 걸어갔다. 공터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정말 지독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그러나 그가 거기 있었다. 다시 셔츠 바람이 되어 몸을 구부린 채 암탁들을 닭장에서 꺼내 새끼 꽝들 사이에 놓아주고 있었다. 새끼 꽝들은 이제 꼴이 좀 어슬퍼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병아리들보다는 훨씬 말숙해 보였다. 그녀는 똑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그에게로 갔다. 보세요. 저 왔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래. 알고 있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등을 똑바로 펴고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살짝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암탁을 이제 밖에다 내놓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렇소. 이것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뼈하고 가죽만 남았소. 그가 말했다. 그런데도 나와서 먹이를 찾아 먹을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거요. 새끼를 품고 있는 암탁에게는 자기 자신이란 게 없다오. 그저 아리나 새끼들에게만 열중할 뿐이라오. 불쌍한 어미닭들. 그렇게 맹목적으로 헌신하다니. 그것도 자신의 알이 아닌 다른 새의 알에게 말이다. 고니는 동정심을 느끼며 암탁들을 바라보았다. 어쩔 수 없는 침묵이 그들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오두막으로 들어가겠소? 그가 물었다. 날 원하세요? 그녀가 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소. 당신이 들어가고 싶다면 말이요? 그녀는 잠잠고 있었다. 그럼 들어갑시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함께 오두막으로 갔다. 오두막 문을 닫자 안은 아주 어두웠다. 그래서 그는 이전처럼 등불을 켜 심지를 낮추어 놓았다. 속옷은 벗고 왔소?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네. 좋소. 그렇다면 나도 벗겠소. 그는 담요를 펴서 한 장은 덮는 데 쓰려고 한쪽에 놓고 나머지 한 장은 깔았다. 그녀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흔들어 풀어내렸다. 그는 앉아서 신발과 각반을 벗고 이어 코르템 바지를 벗었다. 자. 그럼 누워요. 속옷 윗도리만 남은 차림으로 서서 그는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대로 따랐고 그러자 그도 곁에 누운 다음 담요를 끌어당겨 함께 덮었다. 자.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옷을 곧바로 걷어올려 양 젖가슴이 다 드러나도록 했다. 그는 젖가슴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는 젖꼭지를 입술로 살며시 애무하듯 빨았다. 음 그댄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갑자기 얼굴을 그녀의 따스한 배에다 바삭대고 문지르듯 비벼대기 시작하면서 그는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속옷 아래로 팔을 집어넣고 그를 껴안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야위였지만 아주 힘차 보이는 그녀의 그의 미끈하고 벌거벗은 몸이 두려웠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그 근육이 두려웠다. 그녀는 두려움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런데 그가 가벼운 한숨을 내쉬는 듯 하면서 음 그댄 아름다워 하고 말했을 때 그녀의 내부에 있는 어떤 것이 부르러뜨렸고 그러면서 그녀의 정신에 있는 어떤 것이 저항하며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것은 그 끔찍하게 육체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그리고 유달리 서둘러 소류하려는 그의 태도를 거부하는 뻣뻣함이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정렬에서 비롯된 강렬한 황홀감도 그녀를 사로잡지 않았다. 그녀는 용서며 버둥대는 그의 몸뚱이에 맥없이 두 손을 얹고 누워있었는데 그녀가 어떻게 하든지 그녀의 정신은 그저 머리 꼭대기에서 방관하며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다. 그가 양 엉덩이를 밀치대는 꼴은 그녀에게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별 볼일 없는 배설의 절정에 도달하고자 안다라는 듯한 그의 성기도 가수롭게 여겨졌다. 그랬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다. 궁둥짝의 이 우스꽝스러운 풀석거림과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성기가 축축하니 조그맣게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말이다. 이것이 소위 그 신성한 사랑이라는 거였다. 이런 점에서 결국 이 연기행위 같은 짓에 경멀감을 느낀 현대인들은 옳았다. 그것은 하나의 연기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시인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을 창조한 신에게는 좀 고약한 익살기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건 정말 사실이었다.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해놓고 나서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강요하고 또 이 굴욕스러운 연기행위를 맹목적으로 갈망하도록 내몰고 있으니 말이다. 모파상 같은 사람조차 이것을 굴욕스러운 엿먹이기로 여겼다. 인간은 이 교접행위를 경멸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거짓을 해대하는 것이다. 싸늘하니 조롱기를 머금은 채 묘한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마음은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비록 전혀 꼼짝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을지라도 그녀는 허리를 들어올려 그 남자를 밀쳐버림으로써 불쾌한 그의 포옹과 올라타고 누르며 밀쳐대는 그의 웃기는 엉덩짝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육체는 어리석고 염치 없으며 불완전한 것이었고 의색하니 덜 대고 수투른 모습으로 좀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완전히 진화된 존재라면 분명코 이런 연기행위 이런 기능행위 따위는 내던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곧 행위를 끝내고 정말로 아주 가만히 그녀의 몸 위에 엎드린 채 침묵 속으로 그리고 그녀의 의식의 지평선이 미치는 곳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이상스럽게도 꼼짝 않는 상태의 저 먼 곳으로 빠져나가자 그녀의 가슴은 울기 시작했다. 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해변 위의 돌멩이 하나처럼 그녀를 그 자리에 내버리고 가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물러가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그녀에게서 떠나고 있었다. 그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러다 진정한 슬픔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중적인 의식과 반응으로 괴로워하면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아니 심지어 알고 있지도 못했다. 폭풍과 같은 울음이 복밭에 올라오더니 그녀의 몸을 뒤흔들었고 이어 그의 몸까지 뒤흔들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이번엔 잘 안되었소. 당신은 함께 절정에 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흐느낌은 격렬해졌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그러오? 그가 말했다. 가끔씩 그런 때도 있는 거요. 전, 전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녀는 흐느낌에 말했다. 그럴 수 없다고? 글쎄 뭐 그걸로 속대울 필요 없어. 당신이 꼭 그래야만 한다는 부분 없으니까 말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요.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까부터 두 손 모두 그의 몸에서 떼어놓고 있었다. 그의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흐느낌기 시작했다. 자 울지 마오. 그가 말했다. 지날 때가 있으면 싱거울 때도 있는 거요. 그런데 이번엔 한 번 좀 싱거운 때였던 셈이요. 그녀는 아주 쓰라리게 흐느낌에 울었다. 하지만 전 당신을 사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끔찍스럽기만 해요. 그는 약간 소리 내어 웃었는데 반은 씁쓸하고 반은 재미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건 끔찍한 일이 아니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이요. 그러니 당신이 끔찍하게 만들 수도 없는 일이요. 날 사랑하는 문제로 속태울 필요 없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마시오. 밤이 한 바구니 있으면 그중에는 썩은 밤이 분명히 있는 법이요. 잘 풀릴 때가 있으면 빡빡한 때도 있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요. 그는 그녀의 가슴에서 손을 치우고서는 가만히 누워있었다. 그녀의 다른 데를 어루만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만지는 손길이 없어지자 그녀는 그의 삐뚤어진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사투리가 싫었다. 그대니 당신이니 하면 말하는 사투리가 싫었다. 그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일어나서 그녀의 바로 앞에 그대로 선 채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 웃기는 코로템 바지의 단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결국 마이클리스가 오히려 돌아설 예의라도 갖추고 있는 셈이었다. 이 남자는 스스로에 대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얼치기 잡종같은 그를 얼마나 가짜는 촌뜨기로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떼고 말없이 일어나 곁에서 떠나려고 하자 그녀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그에게 매달렸다. 안 돼요. 가지 말아요.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화내지 말아요. 안아줘요. 날 좀 꼭 안아주세요. 그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무슨 힘으로 매달려 그를 붙들면서 발광하듯 맹목적으로 속삭이며 외쳤다. 그녀는 바로 자신으로부터, 즉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노와 저항감으로부터 구제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저 내면의 저항감은 참으로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그는 다시 그녀를 품에 안고는 바짝 끌어당겼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조그맣게 둥지 속에 아늑히 안기듯 조그맣게 되었다. 그것은 그 저항감은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놀라운 평화 속으로 그녀의 몸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러곤 그의 품 안에서 조그맣고 신기하게 녹아 흐르면서 그녀는 그에게 무한히 사랑스럽고 매력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에 대하여, 그녀의 부드러움에 대하여, 품 안에서 그의 피 속을 뚫고 서며 들어오는 그녀의 날카로운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의 모든 혈관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욕망으로 뜨겁게 끌어올랐다. 그래하여 부드럽게, 순수하고 부드러운 욕망에 젖은 그 놀랍고 정신 아득해지는 애무의 손길로 부드럽게, 그는 그녀의 비단결같은 허리를 따라 비스듬히 쓰다듬어 내려갔고,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엉덩이 사이로, 점점 그녀의 그 속살 깊숙한 곳 가까이로 쓰다듬어 내려갔다. 그녀는 그가 욕망의 불꽃처럼 하지만 부드럽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으며, 그 불꽃 속에 자신이 녹아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다 풀어내맞겠다. 그녀는 그의 성기가 자신의 몸에 닿은 채 소리없이 놀라운 힘으로 자기를 주장하며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그대로 다 풀어 그에게 내맞겠다. 그녀는 죽음과도 같은 떨림 속에서 굴복하듯 자신을 맡겼고, 완전히 온몸을 활짝 열어젖힌 채 그에게 다가갔다. 아, 그 순간 그가 그녀를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잔인한 일일 것인가.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온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가 되어 있으니 말이다. 몸 안으로 사정없이 힘차게 들어오는, 그 참으로 이상하고도 무서운 것에 그녀는 다시 그 몸을 부르러 떨었다. 그것은 부드럽게 열린 그녀의 몸 속으로 칼을 찌르듯이 그렇게 들어올지도 몰랐다. 그러면 그녀는 죽고 말 것이다. 도리언 고통스러운 공포에 휩싸여 그녀는 매달렸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하게도 천천히 평화롭게 찌르며 들어왔다. 평화로운 어둠의 찌름이었고, 태초에 세상을 만들었건과 같은 그런 묵직하고 원초적인 부드러움의 찌름이었다. 가슴속의 공포가 가라앉았고 그녀의 가슴은 과감히 평화로움 속에 녹아들었으며 그녀는 아무것도 붙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온 존재를 과감히 다 놓아보내고는 넘쳐 흐르는 물결 속에 녹아 없어졌다. 그녀는 마치 바다가 되어 오직 검푸른 파도만이 솟아오르고 출렁이는 듯했다. 파도가 거대하게 부풀어오르고 출렁거려서 그 검푸르게 펼쳐진 바다 전체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일렁이었으며 그녀는 대양이 되어 검고 말없는 한 덩어리의 물결로 넘실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 그러자 그녀의 몸 속 저 아래 깊은 곳에서 심해가 갈라지더니 길고 멀리 퍼져나가는 그 파도들로 넘실됨에 벌어졌다. 그녀의 저 깊은 속살 한가운데서 그 부드럽게 찌르며 들어오는 물건이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점점 더 깊은 속을 만조며 따라 그 찌르는 중심으로부터 십년이 한없이 갈라지고 넘실됨에 벌어졌다. 그러자 그녀는 점점 더 깊고 깊숙하게 벌거벗겨졌고 그녀의 큰 파도들은 점점 더 무겁게 넘실거리며 어딘지 모를 해안을 향해 멀리 흘러가 버림으로써 그녀의 속을 더욱 훤히 드러내 보였다. 감촉이 분명한 그 미지어의 존재는 점점 더 가까이 찌르며 안으로 돌입해왔고 그녀 자신의 파도는 그녀를 버려둔 채 점점 더 멀리 넘실되며 그녀에게로 떨어져갔다. 그러더니 마침내 갑자기 부드러우면서도 몸서리 치는 듯한 격련을 일으키면서 그녀의 모든 원형질의 한가운데 핵심이 건드려졌다. 자신의 온 존재가 건드려지는 것을 그녀는 알았고 다음 순간 완전한 철정의 극치에 올라서면서 그녀는 노가 없어졌다. 그녀는 노가 없어졌고 그녀의 존재는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 태어났다. 진정한 여인으로. 아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정신이 되살아나면서 그녀는 그 모든 사랑스러움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온몸은 부드러운 사랑에 가득 차 아직 낯선 그 남자에게 그리고 시들고 있는 그의 성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렸다. 그것은 격렬하게 온 힘을 다해 찌르고 난 뒤 아주 부드럽고 연약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것이 그 비밀스럽고 예민한 것이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가자 그녀는 완전한 상실감에서 나오는 외침을 무의식적으로 내질렀고 그것을 다시 붙잡아 되돌리려고 애썼다. 정말 완전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좋았다. 이제 비로소 그녀는 그 조그마한 꽃봉오리 같은 성기의 침묵과 부드러움을 의식하게 되었다. 경탄과 날카로운 깨달음의 외침이 그녀에게서 자그맣게 터져나왔고 그녀의 여자로서의 가슴은 이제껏 강한 힘의 존재였던 것이 그렇게 부드럽고 연약해진 것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정말 좋았어요. 그녀는 신음하듯 말했다. 정말 참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몸 위에 그대로 가만히 엎드린 채 그저 부드럽게 입을 맞춰주기만 했다. 그녀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존재처럼 그리고 새로 태어난 존재처럼 일종의 지극한 환희로 가득 차서 신음소리를 냈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그에 대한 묘하게 경탄하는 마음이 눈뜬다. 한 사람의 사내, 그녀에게 발휘된 남자다움의 그 이상한 힘,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그의 몸 위를 더듬었다. 그 두려움은 이제껏 그녀에게 보였던 그의 존재, 즉 한 사람의 사내로서 그 이상하고 적의를 띈 듯하며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는 존재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내 그녀는 그를 만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한 것과 같았다. 그는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며 참으로 얼마나 순수한 신체 조직을 가진 존재로 보이는지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우며 강하면서도 순수하고 섬세한지 또 그 예민한 육체는 어떻게 그토록 고요할 수 있단 말인가. 힘차고 섬세한 육체의 그 완전한 고요함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녀의 두 손은 그의 등을 따라 떨리는 듯 어루만지며 부드럽고 자그맣게 구형을 이룬 엉덩이까지 내려갔다. 아름다웠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새로운 인식의 작은 불꽃이 갑자기 솟구치며 그녀를 관통했다. 여기에 그녀가 이전엔 혐오감만을 느끼던 바로 이곳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따뜻하고 살아있는 엉덩이의 감촉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니. 생명 속에 있는 생명.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힘찬 사랑스러움. 그리고 그의 다리 사이의 이상하니 묵직한 두 뿔알. 얼마나 신비로운가. 손바닥에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하니 놓여 있을 수 있는 이것은 그 얼마나 이상하고도 묵직한 신비의 무게인가. 그것은 사랑스러운 그 모든 것의 뿌리이자 모든 완전한 아름다움의 원초적 근원이었다. 경혜와 공포에 가까운 놀라움으로 탄성을 지르며 그녀는 그에게 바짝 달라붙었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떤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좀 더 가까이 오직 그의 경이로운 감각적 존재에 가까이 있고만 싶은 마음에 더욱 가까이 그에게로 기어들었다. 그러자 그 헤아릴 길 없는 완전한 고요로부터 그의 남근이 다시금 서서히 무겁게 밀어닥치듯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 솟아오르는 것을 그녀는 다시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일종의 경혜감으로 녹아 흘렀다. 이번엔 그녀 안에 있는 그의 존재가 그야말로 온통 부드럽고 찬란한 무집의 빛이었다. 인간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붙잡아 형용할 수 없을 정말 순수하게 부드럽고 찬란한 무집의 빛이었다. 그녀의 온 자아가 원형질처럼 아무 의식 없이 살아있으면서 떨었다. 뭐가 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뭐가 어땠는지 기억할 수도 없었다. 그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스러웠다는 것만 오직 그 사실만 의식될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완전히 고요하게 완전히 무화지경이려 얼마 동안인지도 모른 채 누워있었다. 그리고 그도 나란히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 속에 그녀와 함께 고요히 잠겨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들은 결코 말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의 가슴에 바짝 달라붙으면서 오 내 사랑 내 사랑 하고 중얼거리듯 속삭였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말없이 껴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가슴팍에 몸을 웅크리며 안겨들었다. 완전한 행복감에 젖었어. 그러나 그의 침묵은 한없이 깊었다. 그의 두 손은 그녀를 꽃처럼 감싸 안고 있었다. 정말 고요하고 이상하였다. 당신 어디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어디 있어요? 말 좀 해 주어요. 뭐라고 말 좀 해 주어요? 그는 그녀에게 부드러이 입을 맞추면서 나지각에 속삭였다. 그래 내 아가씨야. 그러나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침묵 속에 잠긴 그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사람처럼 여겨졌다. 날 사랑하지요? 그렇지요? 그녀는 속삭이며 물었다. 물론이지 당신도 알지 않소?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말해 줘요?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이런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다 알지 못했단 말이요? 그는 희미하게 하지만 부드럽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더욱 가까이 달라붙었다. 그는 사랑할 때 그녀보다 훨씬 더 평온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확실히 자신을 안심시켜 주기를 원했다. 당신은 날 사랑해요? 그녀는 단정하듯 속삭였다. 그러자 그는 마치 한 송이 꽃이냥 두 손으로 부드럽게 그녀를 쓰다듬었다. 욕망의 떨림은 없었지만 섬세한 다정함이 어린 손길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녀는 사랑을 확실히 움켜쥐고 싶은 초조한 절실함을 떨치지 못했다. 언제나 날 사랑하겠다고 말하지요? 그녀는 애원하며 말했다. 그래? 그는 좀 멍한 태도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질문이 그를 멀리 쫓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겠소? 마침내 그가 말했다. 싫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이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데로 쏠리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어두워질 때가 거의 다 되었소? 그가 말했다.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시간을 포개해야 하는 여자의 슬픈 심정으로 그녀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의 심지를 좀 높이고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금세 옷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 다음 그는 거기 위에 선 채로 검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내려다보면서 바지 단추를 채웠다.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는데 휘미하게 비치는 등불빛 속에서 묘하게도 따스하고 고요함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그녀는 오히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에게 결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녀는 그에게 꼭 달라붙어 껴안고 싶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는 따뜻하면서 반쯤 졸린 듯한 어떤 거리감이 깃들어 있어 그녀로 하여금 소리쳐 부르며 와락 움켜잡아 소유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소유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녀는 둥그럽게 휘어진 부드러운 둔불을 그대로 드러낸 채 담요 위에 가만히 누워있었고 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녀는 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드럽고 놀라운 존재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대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대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좋아요?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물었다. 이 사랑행위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물게 해준다오. 그래서 내가 그대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거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몸을 열어준 거요. 또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대한테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그는 몸을 구부리더니 그녀의 부드러운 역불위에 입을 맞춘 다음 거기에 볼을 비벼대었다. 그러고는 담요로 그곳을 덮어주었다. 그럼 당신은 결코 날 버리지 않을 거지요? 그녀는 물었다. 그런 것들 따위랑 묻지 마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믿지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정말 더 깊이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이 나중에 이 일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요? 아니에요. 그런 말 마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이용하려 했다고 정말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이용하려 했다는 말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말이에요. 요즘 세상엔 아무나 아무 아기든지 가질 수 있는 거요. 그녀는 앉아서 각반을 두르고 잡아 묶으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그녀는 외쳤다. 정말로 하는 말이 아니죠? 글쎄 뭐. 그녀는 지그시 그녀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하여튼 이번이 제일 좋았어. 그녀는 조용히 누워있었다. 그는 가만히 문을 열었다. 하늘은 암청색이었는데 가장자리는 투명한 청록색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암탉들을 닭장 속에 가두어 놓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에게 말을 걸었다. 그동안 그녀는 그대로 누운 채 생명의 그리고 존재의 경이로움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짚시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채 누워있었다. 그는 그녀 곁의 의자에 앉았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 언제 꼭 한번 밤에 내 집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겠소? 그렇게 물으면서 그는 눈썹을 축혀 세운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두 손은 무릎 사이에 대롱대롱 너럿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하겠소? 그녀는 놀리듯이 흉내내어 말했다. 그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그렇소? 그렇게 하겠소? 그가 반복해 물었다. 그렇소? 그녀는 사투리 발음을 흉내내면서 대답했다. 좋소? 그가 말했다. 나도 좋소? 그녀는 그대로 따라 말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자는 거요?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오? 언제 오겠소? 언제 오면 좋겠소? 그녀가 물었다. 그러지 마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제대로 흉내낼 수 없어. 자, 언제 오겠소? 일요일쯤에 어때요? 그녀는 말했다. 일요일 날쯤에라. 줬소? 줬소? 그녀도 말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살짝 한 번 웃었다. 글쎄, 당신은 아무래도 제대로 흉내낼 수가 없소. 그가 반대하듯 말했다. 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사투리를 흉내내리는 그녀의 시도는 어쩐지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자, 그럼 당신은 이제 그만 가야 할 때가 되었소? 그가 말했다. 벌써 되었소? 그녀가 물었다. 벌써 되었소? 그가 고쳐 말해주었다. 당신이 되었소라고 말했는데 왜 나는 되었소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가 항의하며 말했다. 당신은 공정하지가 못해요. 공정치 못하다고 내가 말하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참 좋은 X야. 그래, 맞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일 좋은 X라고. 당신이 좋아할 때 말이야. 당신이 원할 때 말이야. X가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걸 모른다 말이오. X 말이오. 거기 아래에 있는 것 있지 않소? 그리고 내가 그대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대 안에 있을 때 당신이 누리는 것이기도 하다오. 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라오. 거기서 다 말이오. 거기서 다 말이오? 그녀가 놀리듯 흉내내며 말했다. X라. 그럼 성교와 같은 거로군요? 아니, 아니야. 성교는 그저 행위를 말하는 것뿐이오. 동물들도 거짓을 한다오. 하지만 X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이오. 그건 바로 그대 자신을 말하는 거라오. 당신은 동물이지만 다른 것을 훨씬 많이 지닌 존재이지 않소? 그렇지 않소? 성교 행위만 하는 게 아니잖소? X란 것. 그건 바로 그대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라오. 아가씨. 그녀는 일어나서 거의 두 눈 사이에다 입을 맞추었는데 그의 눈은 아주 검고 부드러우며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좋은 거죠?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이제 가야하오. 옷을 틀어주겠소? 그가 말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몸 곡선 위를 서치며 움직였다. 단호하고 아무 욕망 없이 움직였지만 이미 모두 다 만져 알고 있어 부드러운 다정함이 깃던 손길이었다. 어스런 빛을 받으며 집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녀에게 세상은 하나의 꿈처럼 여겨졌다. 이문의 나무들은 밀물에 닻을 내린 채 부풀어오르며 파동치는 듯이 보였고 집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